오빠, 치킨 사주세요. 애간장 그만 녹이고 치킨 사주세요, 네? 불러도 대답 없는 오빠 대신 오빠가 간다. 오빠 닭, 애간장 녹는다. 루스트 치킨에 매콤한 간장소스, 고구마, 탄호박, 쫄깃한 떡까지. 지금 오빠 닭을 불러주세요. 1577-5892 오빠! 오빠 닭! 루스트 치킨에 매콤한 간장소스, 고구마, 탄호박, 쫄깃한 떡볶이. 장혜원의 오늘 같은 밤 산뜻한 봄바람이 코끝에서 살랑거리는 금요일 밤. 설레는 누군가 걷기 딱 좋은 계절이죠. 하지만 우리 예방 가족들의 현실은 사무실한, 차안, 그리고 방안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특집 라이브, 불쌍한 금요일을 달달한 금요일로 바꿔줄 달금 초대석. 이름만 들어도 행복해지는 소녀들이죠. 레드벨벳과 함께합니다. 어? 바로 시작하나요? 안녕하세요. 일단 너무너무 반갑고 진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한 분씩 인사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 단체 인사하고 인사할게요. 둘, 셋.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리더 아이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엔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슬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예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조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예밤에 사실 남자 배우나 남자 가수분들은 많이 나오셨지만 걸그룹이 나오는 게 처음이에요. 정말요? 저희가 저랑 네. 저희 피디님이 레드벨벳을 너무 좋아해서 저희가 처음에 레드벨벳이 나온다고 했을 때 뭐야, 나한테 장난치지 말라고 놀리는 줄 알고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아, 진짜요? 아까 들었어요. 저희 수록곡까지 다 할 거예요. 테이킷슬로우 오셨어요. 저희가 가장 많이 틀렸던 곡들이 사탕이랑 테이킷슬로우 제일 좋아하고 사실 저는 지금 떨려요. 진짜로 떨려요. 너무 가까이 이렇게 보고 있어서 우리 레드벨벳에게 궁금한 점 아니면 레드벨벳에게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보내주세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열려 있습니다. 제 목소리보다는 레드벨벳 목소리를 듣는 걸 더 좋아할 것 같아서 우리 이렇게 한 번씩 읽어주실까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문자를 문세희님,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김선완 씨가 레드벨벳이 심장 떨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유진 님이 와 레드벨벳 11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화사하네요. 오늘 레드벨벳 사복 보니까 진짜 봄이네요. 아, 그러니까 너무 아, 제가 전현무 씨한테 레드벨벳 오늘 온다고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오겠다는 거예요, 여기. 아, 여기를요? 제가 아, 뭐 MBC DJ가 여기 왜 오냐고 막았거든요. 우리 레드벨벳의 지난주에 아주 따끈딴한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정말 레드와는 또 다른 느낌의 앨범이에요. 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던데요? 아, 저희들 성숙한 그런 모습을 색다른? 네, 그런 모습을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너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함부털 사이트 앨범 소개에 달긴 베스트 댓글이 레드벨벳 드디어! 기다렸어! 꽃길만 걷자! 꽃길! 지금까지의 컨셉이랑 조금 다른데 어색한 점은 없나요? 어색하기보다는 오히려 저희들이 워낙 벨벳 컨셉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꼭 해보고 싶었던 컨셉이었어서 계속 네, 저희들은 오히려 좋았어요 이번에. 좀 그래도 이번 컨셉에서 헤어스타일도 너무나 많이 달라졌는데 우리 조이. 아, 우리 조이. 우리 조이. 아, 저 지금 우리 레벨이들 옆으로 하시는데 너무 더 프리스타일까지 할 수가 없어요. 아, 제가 지금 머리를 묶고 왔는데 제가 이번에 단발로 머리를 잘랐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여성스러워졌어요. 제가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가지고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리고 맞아요. 제가 사진을 보면서 계속 우리 스태프한테 나 이렇게 머리 잘라봐라. 아, 정말요? 말, 말. 그랬더니 샵에서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안된다고 저한테. 아, 단발병. 정말요. 네, 단발병이 너무 왔어요. 아, 그래요. 우리 예리씨도 어쩜 이렇게 귀여울까요? 감사합니다. 귀여워요. 저요? 아, 감사합니다. 머리도 원래 투톤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다 빠졌어요. 빨개의 색깔이었는데. 근데 뭐 아까 그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막 브이도 하고 매력을. 아무도 안 볼 때 잘하는데. 그러다 저랑 누이 맞춰가지고. 아, 그랬어요? 이번에 음악도 분위기도 아주 확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좀 사랑스러운 느낌이었다면 차분하고 감성적인 발라드. 네. 아, 근데 너무나 잘 어울려요. 정말요? 제가 그 작년 말이었나요? 케이팝 콘서트를 했을 때 레드벨벳의 무대를 처음 봤었거든요. 가장 가까이서. 근데 제가 아, 제가 다섯 번 중에 한 분이랑 제가 MC를 같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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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 사이에 제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기억나요. 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맞아요, 제가 그때. 아, 그럼 막 누구였지? 아, 기억나요. 헤드벨벳의 터널 아니에요? 아, 머리띠 중에. 맞아요, 맞아요. 아, 기억나요. 근데 어찌나 무대를 장악하던지. 이 소녀들이.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어색함 이런 게 전혀 없던데요? 아, 아니요. 그래도 아직 많이. 연습했죠. 여유로워지려고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아니, 막 팬분들의 호응도 불러 일으키고 그러는데 뭐 노하우 같은 거 있을까요? 그런 큰 무대에 설 때. 음, 일단 팬분들이 되게 많은 호응을 해주시니까 그 힘을 저희가 얻어서 되게 신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힘을 얻어가지고 아, 떨지 않고 오히려 더 막 즐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아티스트 분들이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음, 그럼 그 진짜 많은 팬들이 호응해줄 때 좀 기억에 남는 팬들이 있을까요? 어, 사실 저희가 이제 거기 무대에 올라가면 솔직히 인이어로 송출되는 건 이제 함성소리는 되게 비슷해요. 와우! 근데 그거, 그게 있어야 힘이 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징이 있어요. 응원법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노래를 하면 덤덤레베베베! 그런 거 해주시면은.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거. 맞아요. 언니가 굉장히 좋아해요. 승혁이니까 너무 좋아야 되는데 엄마 미소를 찍어요. 오, 완전. 굉장히 좋아해요. 따로 연습하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딱딱 맞으니까 같이 연습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응원법이. 너무 귀여웠어요. 저도 보니까 팬분들끼리 이렇게 뭐 종이로 가사지도 있고 모여서 연습도 하시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응원법이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힘이 많으니까. 우리 그 타이틀곡에 대한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7월 7일. 음, 아이린 양. 7월 7일 어떤 곡인가요? 네, 저희 타이틀곡 7월 7일은요. 사랑을 하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견호와 직려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그런 사랑 이야기입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제가 지금 절제를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이걸 부출해도 되나? 괜찮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부출해 주세요. 지금 자꾸 맘에서 저는 지금 뱃소리도 7월 7일이거든요. 차 안에서 운전할 때도 레더맨의 7월 7일 듣고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 나 이러면 되나? 처음인가요? 아, 저는 진짜 좋아요. 너무 사랑입니다. 맞다. 너무 잘 어울리던데요? 아, 진짜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 되게 순수한 느낌. 맞아요. 맞아요. 사탕 좋아하셨어요? 아, 사탕 좋아했다고. 저도요. 아, 그런 느낌이죠. 네, 그 느낌이죠. Take it slow라. 사탕. 처음인 느낌을 좋아하시겠죠. 아, 진짜. 또, 팬분들 하나씩 읽어주세요. 네, 김보성님. 오늘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었는데 키가 완전 꿀이네요. 굿굿굿. 음. 네, 이문준님. TJ님. 집에 레벨이들 포스트 붙어있지 않아요? 지금 사신방송? 아, 저는. 아니요. 그만할게요. 여기까지. 우리 라이브 들어볼까요? 네네. 7월 7일 우리 레드벨벳이 라이브를 해주기로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라이브 듣는 동안에 메시지 그리고 레드벨벳이 궁금한 점 있으면 보내주세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로 문자 무료인 고릴라 열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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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Just for a minute 같은 공간에 Say for a minute 그때 봤던 순간 모든 게 너와 날 위해 멈춰있던 그 순간 왜 그게 기적인 걸 몰랐을까 오래된 소리와 그날의 멈춘 날 사랑한 시간보다 더 오래 시간보다 더 오래 이별하는 중인골 은하수 너머의 아득히 먼 곳에 하얀 우리의 기억을 건너는 날 꿈속이라도 괜찮으니까 우린 다시 만나 Oh, not this night 우린 다시 만나 Oh, not this night Oh, 난 서둘러 잊지 못해 탄력을 넘겨도 난 늘 제자리니까 너의 눈빛에 Just for a minute 지친 손 끝에 Stay for a minute 그때 봤던 순간 모든 게 너와 날 위해 멈춰있던 그 순간 난 그때 반짝이게 된 것 같아 오래된 소리와 그날의 멈춘 날 사랑한 시간보다 더 오래 시간보다 더 오래 이별하는 중인골 은하수 너머의 아득히 먼 곳에 하얀 우리의 기억을 건너는 날 꿈속이라도 괜찮으니까 Baby, one of these days One of these years 기다리는 내게 사소한 이들뿐인걸 오래된 소리와 그날의 멈춘 날 사랑한 시간보다 더 오래 시간보다 더 오래 이별하는 중인골 은하수 너머의 아득히 먼 곳에 하얀 우리의 기억을 건너는 날 꿈속이라도 괜찮으니까 우리 다시 만나 One of these days 우리 다시 만나 One of these days One of these days 와!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잘해? 네, 감사합니다. 우리 4531님 슬기씨 요즘 너무 예쁘고 라이브도 잘하고 완전 많이 했어요. 경윤씨 한밤중에도 라이브 짱짱 역시 레드벨벳. 아, 진짜. 이게 지금 밤에 이렇게 또 부르니까 뭔가 되게 되게 색다른 것 같아요. 좀 더 감성적인 부르는 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당연히 일어서서 부르는 게 더 편할 줄 알고 일어설 줄 알았는데 다들 앉아서 부르네요. 아, 일어서도 되나? 아니, 앉아서도 이렇게 잘하면 일어설 필요가 없죠. 사실 이번에는 우아한 안무도 보여줬잖아요. 네. 아이린씨 동무. 네. 선이 곱더라구요. 감사합니다. 고아요. 근데 아이린씨가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하게 된 이유요? 아이린씨가 생각하는 이유? 제가 생각하는 이유요. 네. 선이 고와서? 정답! 맞습니다. 맞습니다. 따로 무용을 배우거나 하지 않았냐고. 아, 무용이요? 무용은 연습생 때 재즈나 발레 같은 거 이런 거 배웠었는데 다양한 장르를 배우니까 거기서 묻어났나봐요. 그런가봐요. 우리 얼마 전에 또 덤덤 2배속으로 주물러. 아, 맞아요. 어떻게 해. 어렵지 않아요? 힘들어요. 근데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돌린 건가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어?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느끼는데 조희양 죽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힘들었고 근데 저희도 이제 저는 굉장히 열심히 쳤는데 다섯 명이서 다 맞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일단은 나부터 열심히 투자해서 쳤는데 다들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했죠. 아, 우리가 잘 맞았구나. 네. 그것도 됐죠. 우리 예리씨가 이거 반응 읽어줄까요? 어, 7630님. 이거 제가 읽어요? 네. 예리씨 너무 예뻐져서 동생인데도 누나라고 부르고 싶어서요. 너무해요. 어머, 감사해요. 우리 또 하나 읽어주세요. 계속 좀 읽어주실까요? 네. 이현지님. 밤에 듣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새벽 감성이 일찍 찾아와서 눈물 찍어내는 중 가사가 너무 애처래요. 그러니까요. 밤에 지금 11시 23분인데 너무 잘 어울렸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또 슬기씨가. 아, 이거 아까. 네. 김정헌님. 네. 앉아서 노래 부르는 게 더 힘드시지 않나요? 네. 음. 둘 다 힘듭니다. 정답. 밤에는 또 목도 가라앉고 힘드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우리 은란씨가 야심한 밤에 듣는 7월 7일 감수성 대폭발하네요. 아, 저희도 폭발합니다. 네. 근데 우리 웬디씨가 레드벨벳 앨범이 나오기 전에 에릭남과 두 앨범을 냈잖아요. 네. 에릭남 선배님과. 네. 네. 어떻게 두 분이 함께하게 되신 건지. 정말 되게 존경하는 선배님이고 목소리가 되게 음색이 되게 좋으시잖아요. 되게 평소에도 되게 존경하는 선배님이었는데 어떻게 기회가 생겨가지고 네. 이렇게 좋게. 듀엑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에릭남씨가 굉장히 젠틀한 남자. 네. 가지고 싶은 남자로 유명한데 실제로 만났을 때는 또 어땠나요? 어, 정말 젠틀하세요. 그리고 제가 또 해외에서 왔고 또 선배님도 해외에서 오셔서 어색한 부분들 없이 계속 그냥 영어로만 얘기하고 되게 친구 같았어요. 오. 그래서 어색함 없이 되게 계속 자상하게 대해주셔서 어, 계속 뮤직비디오 같은 것도 촬영할 때도 되게 친구처럼 그냥 대해주시고 어, 역시 자상함의 끝판왕이셨어요. 진짜. 우리 아이린은 웬디씨의 그 노래 들으면서 또 준비할 때 어떤 뭐 조언이나 응원을 해줬는지. 조언이요? 조언은 웬디가 노래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뭐 괜찮은데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네. 너무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둘이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나중에 봤는데 둘이 뭐 막 장난도 치고 등 맞대고 있다가 뭐 표정도 뭐 표정 연기도 하고 얘가 세상에. 걱정했는데. 너무 귀엽게 잘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마음껏 분출했나봐요 또. 감독님께서 정말 편집을 정말 잘해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해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레드벨벳 멤버들이 함께하고 싶은 또 다른 가수분들 누가 있을까요? 듀엣 한 번 해보고 싶다. 아리아나 그란데요. 외국 가실 건가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진출해서 또 한 번. 또 다른 분들은? 어 저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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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스타 나갔을 때 그레이 선배님이랑 같이 출연을 했는데 앨범을 내주시겠다고 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꼭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훔쳐가는 건가요? 어떻게든 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방송에서. 진짜 해주셨으니까. 우리 조희야. 어 저는 연습생 때 에디킴 선배님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서 네 에디킴 선배님이랑도 기회가 된다면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린 씨도 한 번. 저요? 저는 보아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아 선배님이랑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워낙에 그 멤버들이 일단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비주얼적으로 예쁘기 때문에 어느 남자 어느 가수를 이렇게 옆에 데려다 놔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 또 하나씩 읽어주세요. 네 김가연 님. 승헌 언니 에릭남 선배님과 영어로 얘기했다고 했는데 영어 한 번만 해주세요. 아 그럼 지금 밤이니까. 네네. 헬로 가이즈. Are you having a good time listening to this? I hope you have a good night. 영어방송 듣는 것처럼. 우리 칠해영냥 님이. 저보고. 네 저보고. 제가 읽어도 될까요? 장예원 아나운서님. 전 랩의 팬인데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눈에서 꼬리. 꼬리 뚝뚝. 이래도 돼요?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예리 씨한테 이거 읽으라 했는데. 민망하구나. 아니에요. 네. 레드벨벳과 보는 라디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샵 2077 50원 장문 100원 유로 문자로 레드벨벳에게 궁금한 점.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보내주세요. 우리는 2부에 돌아올게요. 2부에 돌아올게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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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최근 1년 이내 이용고객 만족도 82% 여행 좀 해봤던 분들이 찾고 또 찾는 직판여행사. 새해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허리 허리 남자는 허리 음성 침대 허리 허리 신호는 허리 금성침대 색챙이 튼튼 허리 렛츠고! 국주로 세시한 허리 허리를 체크해 허리 허리 금성침대 해외 성공 쇼핑몰 기초 문제입니다 아마존에 진출하려면 카페24 알리바바에 진출하려면 카페24 해외 진출에 성공하려면 카페24 카페24와 함께하면 전세계 70억 고객과 만날 수 있습니다 해외시장으로 고고고 카페24로 따다다 단체티 맞추기 어려우셨나요? 단티만 기억하세요 집에서 주문하고 집에서 배송받고 얼마나 편하다고요 갑자기 단체티가 필요할 때는 단티로 검색해보세요 고도몰 독립형으로 바꾸고 나서 더 좋아졌어요 단체티의 줄임말 단티 고도몰과 함께 내일을 만듭니다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신동앱의 1577-1577 대리운전에서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네 번째 앨범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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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가 내 곁에 있어 주길 바라는 밤인데 연락이라도 해 주길 바래 너와 단 둘이서 재밌는 얘기 그냥 사는 얘기 이 밤은 너와 함께 있고 싶은 밤 장영원의 오늘 같은 밤 네 장영원의 오늘 같은 밤 레드벨벳과 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점 그리고 뭐 아 나 이런 응원 듣고 싶다 이런 뭐 꾸지럼 듣고 싶다 하는 거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문자 물은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자 우리 조희양부터 이렇게 하나씩 쭉 해볼까요 이제 네 박정원님 레드벨벳 목소리를 들으니 피곤이 풀리네요 오늘도 수고했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야근 끝나고 집에 가는 중이랍니다 네 박정원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2050님 현석아 너답게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힘을 받고 싶어요 현석오빠 현석오빠겠죠? 현석오빠 너답게 오빠답게 오빠는 할 수 있으십니다 화이팅 지금 되게 오빠라는 단어에 현석씨가 심쿵하셨을 것 같아요 화이팅 그룸 다음 제가 읽을게요 윤영운님 저 오늘 생일인데 생일축하다고 한번만 해주세요 윤영운님 자 둘 셋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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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시겠다. 이게 뭔 일이에요. 정진영님 수험생이에요. 이 주 뒤에 시험 잘 볼 수 있게 화이팅 해주세요. 정진영님 다같이 화이팅! 아 너무 웃겨. 네 이지원님 지방 팬사인의 계획 좀 알려주세요. 지방 팬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팬사인에 지방의 계획이 있나요? 어 저희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언이라고는 저희가 아직 몇 월 며칠은 저희가 정확히 전대를 아직 못 들어서 갈 거는 확실합니다. 갑니다. 갑니다. 저희가 갑니다. 지방에 갑니다. 갑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갑니다. 아 진짜 이 분들 다섯 명이서 그냥 시간 수술 가게 잘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유진 씨는 슬견이 너부리 성대모사 해달라고 제발요 이렇게 써있네요. 너부리가 밤에 드시다가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너부리가 오랜만에 하는 건데 보노보노를 부르는 겁니다. 그쵸. 보노보노야! 아 오랜만이다. 요즘 괜찮아요? 너부리에요. 11시 33분이니까. 너부리에요. 2시가 아니니까. 2시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린. 아이린 양 하나요. 네. 7957님 운전 중에 라디오 들으면서 퇴근해요. 정지 신호에 서 있는 차들이 온통 붉은 빛이네요. 레드벨벳 분들은 쉬는 날에는 무슨 취미 하면서 보내시는지 궁금해요. 뭐예요. 쉬는 날이 진짜 없잖아요. 이렇게 활동할 때는. 네. 활동하니까 쉬는 날. 보통 영화 보러 가는 친구들도 있고. 저는 요새 좀 정리벽이 생겨가지고. 진짜. 밤을 엄청 치워요. 제가 룸메이트거든요. 밤 늦게까지 치우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치우고 있는 거예요. 뭐하고 있니? 계속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것까지 잘 치워져가지고. 너무 그만. 자기 것만이 아니라. 네. 이제 주위도 다 정리를 해주니까. 규칙적으로 배열이 안 돼 있으면 되게 불안해져요. 뭔가 마음이 요즘 어지러워요? 모르겠어요. 이틀 밤을 샜었어요. 그래서. 그러던 아이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저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예리양은? 저요? 저는 영화보러 많이 다니고요. 영화보러 많이 다니고. 그냥 걷는 거 좋아해서. 나가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은 날. 나가서 노는 거 좋아하는구나. 우리 웬디랑 아이린 씨는 또. 저 같은 경우는 연습실 가서 노래 연습한다든가. 그게 조금 흰입니다. 신은 날에도? 신은 날이 다 놀러가고 청소하고 이랬는데. 우린 뭐가 되나. 아니 그냥 저는 집에 있는 거 좀 좋아하고. 연습실 가서 한다든가 아니면 노래 영상 보고. 노래 찾고 듣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걸 되게. 그게 저는 재밌어요. 거기가 힐링이 되는 거구나. 네. 그게 되게 힐링이 돼요. 아이린 씨. 저는 밖에 잘 나가지 않아가지고. 항상 집에서 빨래 돌리고 세탁기 돌리고. 저도 정리 같은 걸 좀 하는 편이에요. 쉴 때. 맞아 맞아. 요리도 하고 다림질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 되게 많이 쉴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나 너무 작아진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그만해. 그만해야지. 우리 슬기 씨. 네. 뭐 하는 거 좋아해요? 저는 저도 이제 영화 보는 거. 저도 나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림이랑 같이 영화를 본다던가. 아니면은 저도 혼자 노래방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제가 혼자 노래방 가서 연습하고. 왜요? 그 리액션은 뭔가요? 아 제가 봤거든요. 너요? 혼자 가는 거? 네. 우리 같이 간 적도 있어요. 같이 가서 따른 방에서. 아 진짜? 네. 같이 한 시간 동안 열창을 하고 온 적도 있어요. 같이 하면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게 계속 있으니까. 아니. 우리 뭐 하는지 얘기도 한 번 해봤는데. 우리 다른..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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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날은 몰라도. 다른 날은 몰라도가. 어쨌든 자. 금요일 얘기를 했는데. 우리 요즘 아이돌들이 SNS로 소통을 많이 하는데. 아쉽게 레드벨벳은 개인 계정이 따로 없더라고요. 너무 아쉬워요. 공식 계정이고요? 공식 계정으로. 그래서 공식 계정에 저희가 올리고 싶은 거. 네. 저희가 자유롭게 올리고 있습니다. 마음껏. 네. 그럼 그.. 자신이 찍은 셀카랑 뭐.. 모든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 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만 개인 계정은 이제 좀 시간이 흐른 후에 생기지 않을까. 하하하하. 네. 그렇죠. 다들 음.. 시간이 흐른 뒤에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우리 그러면 좋아하는 그 노래. 우리 예밤에서 정말 많이 틀었던 노래거든요. 하하하하. 우리 소개해 줄까요? 레드벨벳을. 레드벨벳을. 그럼 다음 곡 저희 레드벨벳의 Take it slow. 네. played it slow. 조금 다만 Earlier 90도 민망시면 같은 사람 이름이라. ? 관리만 하는 그런 겹과의 사랑 anders 모습을 Social 이야기하는 모델 Dire violated. ㅂ infer일거에요. 제가 리OST bou을 Moo. 아직 어려 동생일 뿐 이랬잖아 설마 넌 갑자기 어른스러운 네 말투 귀여워 분위기만 이상했죠 너는 이런 내가 싫겠지만 어리게만 보이는 걸 나 잊지마 사실 말야 싫지 않아 friends for my 나를 그럼 눈으로 바라봐 난 알잖아 쉽게 맘 안 여는 사랑 천천히 와줘 날 더 지켜줘 아직만 겁이 나 듣겠어 요즘 부쩍 다 찾은 너의 연락 자꾸 말이 짧아지는 이유는 뭔데 don't know why 서툴게 진지한 척하는 눈빛 귀여워 나도 몰래 웃으면 난 너는 이런 내가 싫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잠깐 고민해볼게 천천히 널 보면 그를 여리지가 않아 진심인 것 같아 그래 이제 내 맘 열어볼게 don't let me down 달콤하게 떨린 내 입술만은 내게 보여줄게 don't let me down 난 잊지마 사실 말야 싫지 않아 매일 저녁만 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봐 날 알잖아 쉽게 맘 안 여는 사람 천천히 와줘 날 더 지켜줘 아직 난 겁이 나 take it slow take it slow take it slow falling slowly 레드벨벳의 Take it slow 듣고 왔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하고 싶은 듀엣하고 싶은 가수들을 좀 알아봤잖아요 다섯 명의 노래 취향도 너무나 진짜 다를 것 같아요 어떤가요? 달라요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요? 어... 되게 그... 어... 좀... 되게 갈리죠? 저희가? 어떤 노래... 한 명씩 얘기해 볼까요? 네 어떤 노래 스타일 좋아하는지 조이요 어... 어... 당황했어 이렇게 못 찍겠는 게 어... 되게 장르? 어 요즘 좀 많이 듣는 것 같네 요즘은 되게... 일단 저희 앨범이 지금 더 벨벳 앨범이 90년대 R&B 발라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90년대 R&B 스타일을 요새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하유비 선배님 노래도 되게 많이 듣고 윤밀 선배님 노래도 많이 듣고 정리할 때 그런 노래 들으면서 하나요? 어... 정리할 때요? 아... 정리할 때요? 어... 달라요 이게 좀 되게 신날때는 되게 비트가 센 음악을 들으면서 춤추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장르가 확확 바뀌어서 네 진짜 그래서 제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좋아하는 뮤지션분들은 마이큐 선배님이나 빌리 어쿠스티 선배님 백예린 선배님 되게 좋아하고요 어... 플레이리스트 생각해보면... 아! 종현! 오빠도 되게 좋아요 네... 그 딱 그 리스트가 딱 저희 라디오 감성이네요 아 진짜요? 다 나왔던 분들이거든요 아 진짜요? 제가 자주 듣는 분들이에요 11시에 이제 라디오 들으시면 좋아요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 아... 우리 슬기야?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좀 잔잔하고 좀 몽환적인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추천하는 곡들이 있거든요 추천 좀 해주세요 네 어... 뭐... 저는 요즘에 트로이 시반 음... 네... 굉장히 노래 그 트랙들 전부 다 좋더라고요 네 그 깔린 소리라든가 그런 노래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 너무 좋죠 어... 주말에 또 예밤에서 들을 수 있... 아... 아... 챙겨드리겠습니다 레드벨벤 씨! 예밤 감성이네 네... 예밤이라 짜기네 너무 통해 너무너무 잘 받네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우리 웬디 저는 조금 약간 인디 쪽 노래들을 되게 좋아해요 약간 되게 마음에 와닿는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힐링이 돼요 네 그래서 인디 쪽 아티스트 분들 노래들을 되게 다 좋아하고 좋아하는 뮤지션은? 어... 저 되게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서 진짜 항상 그냥... 저는 새로운 아티스트를 찾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정말... 그리고 약간 남들이 모르는 아티스트를 발견했을 때 너무 좋잖아요 제 취미예요 제 취미여서 취미예요 제 취미 요새 그리고 지금 딱 감성이 Sugary Night이라고 주영진 씨의 노래가 있는데 지금 딱 밤에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레드벨벳 팬분들 꼭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우리 아이린 씨는요? 어... 저는 요즘에 정준일 선배님 노래를 되게 많이 들어요 좋네 좋아 어떤 감성인지 알겠어요 네 가장 좋아하는 곡이? Plastic이라는 곡을 되게 좋아해요 왜 그 곡에 꽂혔어요 요즘? 어... 모르겠어요 되게 잔잔하고 가사도... 가사도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조금 가사도 좋고 그런 멜로디도 좋고 그냥 다 전체적으로 너무 좋구나 스타일도 좋고 네 좋아해요 이렇게 막 너무 좋은 얘기를 했는데 4147님이 아이린 언니 사투리로 설레는 말 한마디 해주세요 설레는 말 사투리요? 설레는 말? 설레는 말 어떻게 해야 내 꿈꿔 이런 걸로 사투리 할 수 있나요? 내 꿈꿔요? 내 꿈꿔? 내 꿈꿔? 내 니 좋아한다 어 그런거 사투리요 이네 좋아하나? 내 니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그럼요 자 카메라 보고 야 니 안자고 뭐하노? 오늘 자라 설렌다 아 설렌다 어 맞아 밥 잘 못자겠다 그러니까 우리 웬디 지혜씨가 지금 토론토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추천하는 장소 있냐고 저는 개인적으로 퀸스트리트라고 거기가 커피숍도 많고 인디펜덴 스토어가 많아가지고 가서 커피숍에 앉아서 혼자 재즈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혼자 공부도 하고 되게 힐링을 하면서 약간 자기 시간 가질 수 있는 공간이군요 네 그리고 사람들 걸어다니면서 보는 것도 되게 힐링이 되잖아요 너무 좋죠 그리고 거기 건물들이 되게 예뻐요 거기가 약간 안틱같이 그래서 퀸스트리트 추천해요 퀸스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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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한번 데려가주세요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우리 멤버들은 왠지 외국인 리액션 이런 거에 적응이 됐냐고 적응이 이미 됐죠 이거 되게 많이 죽은 거예요 네 맞아요 눈썹이 막 여기까지 올라갔다 눈썹이 여기까지 올라갔었어요 아우 진짜 마음껏 그러면 이번에는 재현씨의 문자를 슬기씨가 해주신가요? 네 정재현씨 저 요즘 언니들한테 빠져서 공부가 안 돼요 공부 잘하라고 한 번만 말해주세요 정재현씨 너무 빠지지 마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아니 너 빠지게 하는 거 같은데 그래요? 공부 접으라고 지금 공부 잘해 공부 잘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예리양이 문서희님 밤 라디오니까 잘 자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잘 자라게 응 저 그거 해보고 싶었어요 성시경 선배님 아 잘 자요? 네 라디오에서 했던 거 네 해볼까요 우리 여러분 잘 자요? 그건 되게 낮게 해야 돼요 아니 저희 거 클로징이 있어요 아 진짜요? 저희 클로징이 우리 이제 잘까요에요 어떻게 해? 설렌다 저 우리 이제 잘까요? 이렇게 하거든요 상큼하게 우리 그러면 레드벨벳에 한 분씩 자 우리 이제 잘까요 아 물을 마시겠네 이거는 진짜 카메라 보면서 한 분씩 자 해볼까요? 이렇게 갈까요? 저부터요? 우리 에코 넣었어요 나 일단 에코 넣어주지도 않더니 지금 에코 넣었어 우리 이제 잘까요? 우와 왜 이렇게 해요 다들 왜 이렇게 잘해요 아까 잘 자요 한 번 했으니까 이제 잘까요 우리 이제 잘까요 어린이는 이제 꿈나라를 갈 수 있어요 잘 쉬다 자 일단은 슬기씨 밖에서 지금 매니저님이 네. 쓰러지셨네요. 쓰러지셨다고요? 우리. 우리. 귀여워. 네. 제가 하면 되나요? 우리 이제 잘까요? 최대한 그러는 거예요. 승희 씨. 아 이거 떨린다. 우리 이제 잘까요? 오오오오오오? 이거 평생 놀라겠다, 이거. 진짜. 왜? 왜? 나 잘하는 거 같은데? 네. 왜? 녹음해서 들려줘. 더빙버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더빙버전 따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잘까요? 아 진짜 완전 다요. 이러면 또 아이린 씨가. 자, 사투리 버전. 한번 갑시다. 사투리요? 사투리 버전으로 될까요? 왜 자라? 막 이렇게 해요. 야, 자러 가자. 와! 방역 있다, 방역 있어. 아, 싸라있네. 아, 싸라있네. 싸라있네. 아주 매력이 넘쳐요. 우리 또 하나. 네, 백준현 님. 레드벨벳 컴백 맞춰서 휴가 나왔어요. 일요일에 팬사인회에서 봐요. 와우, 그때비요. 우리 조이야. 0770 님. 누나들, 저 이번에 면허 땄어요. 흐흐. 도로주행 시험이 많이 힘들었지만 누나들 노래 듣고 힘내서 했어요. 이름 부르면서 잘했다고 칭찬해주세요. 제 이름은 오민재입니다. 어, 면허를 따셨구나. 저도 도로주행 시험 하나만 남았거든요. 어, 하나 남았구나. 네. 어, 민재야. 어, 면허를 땄어. 어, 잘했죠? 어, 잘했죠? 헐, 이러니. 레드벨벳 좋아할 수 밖에 없죠. 예지씨가 승헌 언니, 요즘 꾸친 노래 있으면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저는 저희 수록곡 중에 하나. Light Me Up 이라던데. 네. 네. 레미 첫 손 잡았죠. 네. 여기까지. 우리 진짜 너무 막 고릴라루, 레드벨벳 궁금한 점이 많이 왔는데 우리가 또 11시 50분 마무리할 시간이 또. 10시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진짜 금방 지나갔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밤에 나와주셔서 너무 가까워요. 저희는 밤이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니, 얼굴 봐서 너무 좋았고. 아, 저죠. 괜찮았나요? 네. 너무 좋았어요. 수다 떠는 느낌. 그러니까. 네. 너무 좋았어요. 네. 동생들. 저도 여동록, 친동생이 한 명 있어서. 아이린씨가 동갑이어서. 동생들 보는 게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7266님. 라디오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레벨벳은 라디오 중에서 제일 재밌어요. 1시간 안이라 10분 안주에 팬사인해서 봐요. 감사합니다. 저도 10분 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5분 한 줄 알았어요. 3분 한 줄 알았어요. 1분 없어요. 1분. 1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7월 7일 너무너무너무 대박나게. 지금도 대박이 났지만 잘 되길 바라고요. 우리 끈인사 레드벨벳이 우리 이제 잘까요 하면서 우리 헤어지는 걸로 할까요? 네.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너무너무 저희가 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같이 끈인사. 아, 우리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마무리는 게 너무 아쉽잖아요. 우리 이제 잘까요 그거. 응. 팬여러분들한테. 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팬여러분. 우리 이제 잘까요? 두 멤버들을 제일 원 들으면서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